제 9장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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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장 modal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요나여, 아, 새삼스레 하나님이 두렵다는 건가? 아무튼 요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기 시작하자 선원들은 점점 더 겁이 나서 오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으나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자신의 죄가 깊은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차마 용서를 빌지도 못하고 둘레에 서 있는 선원들을 향하여 나를 붙잡아 바다에 던져 넣어주시오. 이 폭풍은 다름 아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오 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불쌍하게 생각해 얼굴을 돌리고 다른 방법으로 배를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성남폭풍은 한층 더 심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한 팔은 신께 탄원하는 것처럼 높이 들고 또 한 손으로는 마음 내게 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요나를 움켜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닷처럼 치켜올려졌다가 바다에 내던져진 요나를 보십시오. 금방 동쪽으로부터 잔잔한 파도가 퍼져와서 바다는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이 요나를 바다 밑으로 실어가자 수면은 고요해졌습니다. 분간할 수 없는 광란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떨어진 요나가 크다랗게 벌린 입속으로 삼켜진 것도 깨닫지 못한 새, 고래는 새하얀 빗장과도 같이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상아빛 이를 번뜩이면서 그 감옥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큰 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도에서 커다란 교훈을 배웁시다. 왜냐하면 그는 죄 많은 인간이면서도 울거나 울부짖거나 하면서 무뚝대고 하나님의 구원을 빌지는 않았습니다. 이 무서운 형별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스러운 천당을 우르르 보면서 마음속으로 만족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에 진실로 깊은 신앙의 참회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애결하지 않고 형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요나의 행동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가 하는 것은 요나가 바다와 고래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것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요나의 죄를 형례내라고 요나를 여러분 앞에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범했다면 요나처럼 참회하도록 하십시오. 매풀 목사가 이 같은 말을 했을 때 교회 밖에서 포효하며 몸부림치는 폭풍은 이 설교자에게 한층 더 힘을 주는 듯이 생각되었는데 요나의 폭풍 이야기를 할 때의 그는 그 자신도 폭풍에 흔들리고 있는 듯 했다. 그의 가슴 속은 일렁이는 큰 파도처럼 들먹거리고 휘두르는 양팔은 거친 폭풍과 같았고 그 무수름한 이마에는 천둥이 우르르 울려서며 눈빛은 바닷물처럼 번쩍했는데 그런 설교자를 우르르 보는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상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목사가 다시 말없이 성서의 책장을 넘길 때 그의 얼굴은 잠든 아기처럼 평온해졌는데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은 잠시 신과의 교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 사람들 쪽으로 몸을 내밀고는 아주 공손하고 남자다운 겸양의 표정을 띄면서 낮게 고개를 숙이고 말을 계속했다. 선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손만을 여러분 위에 놓으시고 두 손으로 나를 누르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렴풋이나마 요나가 죄인에게 주는 교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로 훨씬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지금 이 돛대 꼭대기에서 내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그곳 창구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중의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뱃길 안내자가 되어 더욱더 경외심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나의 교훈을 설교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요나는 예언의 길잡이, 즉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선택되어 사악한 이네베 사람들의 귀에 환영받지 못할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을 신에게서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일으키게 될 적의를 두려워하여 그 사명에서 다르나 자신의 의무와 하나님에게서 도피하고자 요파에서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으로 그는 다르시지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고래의 모습으로 요나를 덮쳐서는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생지옥이라고 할 고래 뱃속 한복판에 내던져졌는데 그곳의 소용돌이 지는 물은 청길 바다 밑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 해초로 그의 머리를 휘감고 비의 바닷물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뱃속 어떤 연추도 닿지 않는 바다 밑바닥에까지 고래가 가라앉은 때조차도 하나님은 갇혀서 참여하는 예언자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래에게 명령하시니 그 명령을 받은 고래는 부르르 몸을 떨며 차갑고 어두운 바다 밑에서 따뜻하고 밝은 햇빛이 비치고 대지의 기쁨이 넘실거리는 곳까지 올라와 요나를 마른 땅위에 토해놓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습니다. 요나는 상처입고 지쳤으며 조가비처럼 된 두 귀에는 바다의 온갖 웅얼거림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선언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허위에 대항하면서 진실을 슬퍼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이를 가비히 여기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길 인도자라 해도 화를 입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미혹되어 복음의 계율을 잊은 사람도 화를 입을 것입니다. 또한 신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바다에 기름을 붓는 사람도 화를 입을 것입니다. 사람이 경외심을 갖기보다 쾌락을 더 생각하는 것도 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선보다도 명성을 더 바라는 자에게도 화를 내릴 것입니다. 또한 옳지 못함이 구원이 된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도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도 자신은 뜯어놓은 표루자에 지나지 않은 사람도 화를 당할 것입니다. 목사는 머리를 숙이고 잠시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으나 이었고 다시 청중을 향해 얼굴을 들었을 땐 눈에는 깊은 환희의 빛을 담고 목소리에는 천상의 열정을 간직한 채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 선언 여러분 온갖 슬픔의 우연에는 커다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야말로 슬픔의 깊이보다도 훨씬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 돛대 꼭대기의 높이는 용골의 바닥 깊이보다도 더 높지 않습니까? 교만한 이 세상의 우상들이며 제독들에게 대항하면서 자신의 왕구한 자아를 밀고 나가는 사나이에게 그야말로 기쁨은 있는 것입니다. 높고도 높은 그리고 깊은 내면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열하고 거짓이 많은 현세의 배가 자꾸자꾸 가라앉아도 자기의 넘넘한 두 팔에 스스로를 버티고 있는 자에게야말로 기쁨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원로나 대법관의 옷자락 그늘에서 죄를 끌어낼지라도 그것을 죽이고 태워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용수도 하지 않는 인간에게야말로 기쁨은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계율도 신도 인정하지 않고 다만 하늘에 충성하는 자에게야말로 참된 기쁨이 우뚝 솟은 돛대와도 같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광란하는 군중의 바다에 거친 물결이 소용돌이 친다 하더라도 단단한 용골의 세월에 흔들림 없는 자에게야말로 기쁨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종의 순간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당신을 담안 회초리로만 알았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거나 필면의 죽음을 막거나 가네 나는 이제 죽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것이나 나 자신이 되기보다 당신의 것이 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신보다 오래 산다면 이미 인간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야말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흔들며 축복을 내린 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그 혼자 남겨질 때까지 그대로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제 10장. 친구 교회에서 물보라 여인 속으로 되돌아와 보니 퀵해그는 혼자 있었다. 축복이 내려지기 조금 전에 교회를 빠져나왔던 것이다. 벽난로 앞 나무 의자에 걸터앉아 두 다리를 벽롤로 바닥에 내려놓고 한 손에 예의 금둥이 인형을 얼굴에 바싹 대고는 물걸음이 그 얼굴을 들여다보며 잭 나이프로 그 코를 정성들여 깎으면서 이교도적인 야릇한 곡조를 콧노리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자 그 우상을 치우고 잽싸게 테이블로 가서 그 위에 놓여있던 큰 책들을 집어들더니 그것을 무릎에 놓고 책장을 또박또박 정성들여 넘기기 시작했다. 그는 50페이지마다 잠깐 멈추어서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구멍을 그르렁거리며 경탄의 소리를 길게 내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 50페이지를 세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일부터 시작하는 모양으로 미루어 이 사나이는 50 이상을 셀 능력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50이라는 수를 여러 번 거듭하자 페이지의 마음의 놀라움이 고조되는 것 같았다. 그런 거에게 흥미가 생겨 아예 안전체크를 지켜보았다. 확실히 야만인이고 얼굴은 끔찍한 상처투성이였지만 적어도 나의 안목으로는 그 용모에 절대로 불쾌하다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신은 외면에 나타나는 법이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문신의 이면에 단순하고 고결한 마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이 생각되고 커다랗게 움푹 들어가서 거칠게 타고 있는 검은 눈에는 수많은 악기와도 싸우겠다는 씩씩한 기상이 번덕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이 이교도의 태도에는 그 이상 야릇한 모습으로도 지워버릴 수 없는 고매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일찍이 남에게 아침한 일도 없었고 빗쟁이에게 시달려 본 일도 없는 생김새였다. 머리를 빡빡 깎았기 때문에 그 이마가 한층 더 대담하고 시원스럽게 드러나 보이고 한층 더 넓어 보인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의 머리는 우수한 골상을 갖추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스꽝스럽다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내게 그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워싱턴 장군의 흉상을 연상시켰다. 이마는 눈썹 위에서부터 기다랗게 규칙적인 계단을 이루듯 뒤로 경사지면서 몹시 돌출해 있는 모양이었고 두 눈썹은 꼭대기가 밀림으로 덮여 있는 기다랗게 뻗은 두 개의 꽃과 비슷했다. 규캐그는 식인종으로 화한 조지 워싱턴이었다. 이렇게 내가 창밖의 폭풍을 내다보는 채 하면서 세심하게 관찰을 하는 동안 그는 나의 존재는 신경도 쓰지 않고 단 한 번의 돌아본도 없이 그 경이로운 책의 페이지를 새는 일에 골똘해 있었다. 전날 밤 얼마나 사이좋게 잠자리를 함께했고 특히 아침에 깨어났을 때 얼마나 다정하게 팔을 내게 올려놓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니 그의 무관심한 태도가 정말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야만인은 이상한 존재다. 때로는 정확한 해석을 붙일 수 없는 존재이다. 처음 볼 때는 위협적이지만 조용하고 단순하게 자기 집중을 하는 모습은 소크라테스적인 지혜를 느끼게도 했다. 나는 규캐그가 이 여인 속의 다른 선원들과는 거의 전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자기가 먼저 다가서는 일은 절대 없었고 아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것은 참말리 이상한 일이라고 느껴졌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바로 그 점에 뛰어난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케이프 혼, 케이프 혼은 그가 이곳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케이프 혼을 거쳐 고향에서 약 2만 마리나 떨어져 있는 이곳에 왔는데 목숨에 내던지 전나 생각될 만큼 이상야릇한 사람들이 무리에 섞였음에도 조금 더 침착성을 잃지 않고 지극히 평화로움을 유지하면서 제 자신만을 벗삼아 변함없이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확실히 그는 위대한 철학적 정신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그는 그 같은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른다. 그러니 참다운 철학자가 되기 위해 우리 인간들은 아마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노력해야겠다는 자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이 철학자를 자치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소화불량에 걸린 할머니처럼 위장을 버린 사람이군 그래 하고 단정해버린다. 이처럼 나는 그 쓸쓸한 방에 앉아있었다. 난로의 불은 한때 활활 타서 방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운 후 그저 눈에 보일 정도로 부드럽고 낮게 불꽃을 올리고 있었다. 창문가에는 황혼의 그림자가 밀려와서 감돌고 말도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두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깥의 폭풍은 더욱 성난기세로 몰아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상한 감정이 쏟고 치는 것을 느꼈다. 온몸이 녹아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찢겨진 심장과 노한 두 팔로 탐욕스러운 세상과 싸울 마음도 없어졌다. 바로 이 온화한 야만인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앉아있는 그의 담담한 모습에서는 문명의 위성과 간택한 허위의 그림자가 전혀 깃들지 않은 천성이 빛났다. 확실히 야만적인 사나이였고 보는 사람의 눈을 휘둥그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그에게 끌려가기 시작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몸서리치며 꺼려하는 것들이 나를 끄는 자력이 되었다. 기독교적인 우애란 허울뿐인 예외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교도와 한번 우정을 맺어보자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무의자를 가까이 당겨놓고 친절한 몸짓으로 열심히 말을 걸려고 했다. 처음에 그는 이렇게 말을 붙여도 거의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젯밤의 친절이 매우 고마웠다고 하자 대번에 오늘 밤에도 함께 자겠느냐고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의 얼굴은 기뻐하는 듯 보였으며 다소 우쭐한 기분이 든 듯도 했다. 그리고 나서 둘이 함께 책장을 넘기고 나는 인쇄하는 것과 거기에 있는 사파 몇 장의 뜻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래하여 곧 그의 관심을 사로잡게 되어 그때부터 이 유명한 도시에서 구경할 만한 명소 같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담배를 나누어 피우자고 제안하자 담배 쌈지와 도끼, 파이프를 꺼내 조용히 한 모금 피울 것을 권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괴한 파이프를 교대로 그것도 규칙적으로 주고받으며 빨았다. 설사 이 이교도의 가슴 속에 나에 대한 냉담함의 얼음이 한 덩이라도 남아있었다 해도 이 즐겁고 기분 좋은 담배는 그것을 깨끗하게 녹여버려서 우리 두 사람은 매우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다. 퀵헤드도 나처럼 자연스레 친밀감을 느낀 듯 했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자 그는 이마를 나의 이마에 맞대고 허리를 안으면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그의 고향말로 하면 두 사람은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 뜻이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급작스런 우정의 불꽃이 너무나도 경술하게 보여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 단순하고 소박한 야만인에게 그 같은 쾌쾌묵은 이유는 성립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끝나자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고 담배를 주고받고 나서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다시 큰 담배값을 꺼내어 담배 밑을 뒤지더니 은화 30달러 가랑을 꺼내서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기계적으로 둘로 갈라 그 한쪽을 네 개로 밀어놓으며 이것은 너의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말도 하지 못하게 내 바지 주머니에 그 돈을 쓸어넣어버렸다. 나는 받아두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저녁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 예의 우상을 꺼내 종이로 만든 난로 뚜껑을 드러냈다. 그때의 몸짓으로 보아 나도 똑같이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알고 있는지라 나는 잠시 망설이며 권유를 받게 되면 응할까 거부할까를 궁리했다. 원래 나는 정통의 장로교 품에서 태어나 자라난 순수한 크리차안이다. 그러니 어떻게 이 야만적인 우상 숭배자와 함께 한 조각의 나무조각을 숭배할 수 있을 것인가.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나는 생각해 보았다. 이스마일이여 그대는 저 관대하신 천지의 신께서 이교도까지 모두 포함해서 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지의 신께서 이런 하찮은 그 얼은 나무조각에 질투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이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의 뜻이란 무엇인가? 이웃 사람에게 그가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그에게 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뜻이다. 그런데 퀴케거는 나의 이웃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퀴케거가 나에게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는가? 물론 나와 같이 장로교인의 형식으로 예배하기를 바란다. 이런 연유로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대패밥을 태우고 함께 순결한 작은 우상을 세우고 퀴케거와 함께 구운 비스켓을 바친 후 오른손을 이마에 대고 두 서너 번 절을 하곤 무릎을 꿇고 그 코에 키스했다. 그것이 끝난 후 우리는 옷을 벗고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도 또한 온 세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끄림칙함을 느끼지 않으며 잠자리에 파고들었다. 그러고는 또 한 차례 잡담을 나눈 뒤에야 잠들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친구 사이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잠자리만큼 알맞은 곳은 없다. 흔히 남편과 아내는 그 속에서 서로의 영혼을 밑바닥까지 다 열어놓으며 늙은 부부는 자리에 누운 채 옛날 이야기에 빠져서 밤을 새울 정도라고들 한다. 나와 키 쾌고도 다정하고 사랑에 찬 연인들처럼 잠자리에 누워 마음의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 11장 잠옷 이렇게 우리는 잠자리에 누워서 찌꺼리다간 자고 자다간 찌꺼렸다. 퀴케그는 이따컴 그 문신투성의 검은 다리를 다정하게 내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간 다시 내려놓고 냈다. 참으로 사이좋고 자유롭고 마음이 편했다. 끝내는 이 잡담 덕분에 약간의 졸음 같은 것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아직 날이 밝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일어나고 싶을 정도였다. 사실 정신이 조금 말똥말똥해졌다. 그런 만큼 둘이 다 누워있는 자세가 지루해져 어느터면가 조금씩 일어나서 앉은 자세가 되었다. 이불을 잔뜩 몸에 감고 무릎 네개를 단단히 맞대면서 침대에 무립한 판자의 기대한 자 무릎이 몸을 덮여주는 탕파라도 피는 듯이 코 둘을 무릎에 대고 있었다. 창문 밖은 몹없이 추운데다 방에 불기운도 없었기 때문에 이불을 젖히면 매우 추울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즐겁고 편안했다. 더욱이라고 한 이유는 이렇다. 곧 체온의 따뜻함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딘가 추운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엔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않고서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벌써 오랫동안 안락하게 지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안락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침대 속의 퀴케그와 나처럼 코끝이라든가 머리 정수리가 약간 차갑다고 느낀다면 그로말미하마 몸 전체는 오히려 훨씬 즐겁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침실에는 난로를 놓을 필요가 없다. 그 난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불쾌한 사치에 지나지 않는다. 따뜻하고 아늑한 쾌감의 극치를 맛보려면 당신들이 누리는 따뜻함과 바깥 공기의 차가움과의 사이에 모포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얼어붙은 북극의 한복판에서도 온기를 품은 불꽃처럼 잠들 수 있다. 얼마동안 그렇게 웅크린 채로 있다가 나는 갑자기 눈을 떠야겠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나는 낮이나 밤이나 자고 있거나 깨어 있거나 간에 이불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 기분 좋은 쾌감을 음미하려고 언제까지나 눈을 감는 버릇이 있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눈을 감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본질을 제대로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광명은 진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반려이지만 어둠이야말로 우리들 본질 중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눈을 뜨고 스스로가 이룩한 즐거운 어둠 속에서 나와 자정에 넘은 불 꺼진 한밤 중의 어둠 속으로 나갔다가 속이 뒤집힐 것 같은 기분 나쁜 감정을 맛보았다. 그래서 퀴케그가 두 사람이 다 잠이 다르나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으니 불을 켜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데에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예의 도끼 파이프로 사뭇 담배를 피우고 싶어했다. 어젯밤 그가 자리 속에서 뻑금뻑금 담배를 피웠을 때는 사실 몹시 불쾌했었다. 그러나 일단 애정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그 왕구한 편견이란 것도 사실은 얼마나 융통성이 많은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퀴케그가 내 옆에서 담배를 그것도 침대에서 피우는데도 그것만큼 내게 즐거운 일은 없다고 느껴졌는데 그건 그가 온화한 분위기의 가정적인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새 여인숙 주인이 이 사람을 보정한다는 사실 여부에는 그다지 개의치 않게 되었다. 다만 이제는 이 참다운 친구와 친밀히 서로 가슴을 열어놓고 파이프와 담요를 서로 같이 나누는 기쁨에 넘쳐 있을 뿐이었다. 털 재킷을 어깨에 함께 걸치고 서로 도끼 파이프로 쭉으니 박으니 하는 동안 두 사람의 머리 위로는 담배 연기가 새로 밝힌 램프 불빛을 받아 느릿하게 파란 휘장을 들이워갔다. 이 물결이 있는 휘장이 야만인의 마음을 아득한 나라로 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는 자신의 고향인 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이 친구의 자라온 이야기에 빠져서 계속 들려달라고 졸라댔다. 그도 기꺼이 응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았지만 차츰 그의 기괴한 말투에도 익숙해졌다.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여 이제부터 말하려는 것은 그 골자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생애를 대충 훑어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제 12장 성장과정 퀴케그는 아득히 먼 서남쪽의 섬 코고보크에서 태어났다. 이 섬은 어떤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좋은 고장은 언제나 나타나지 않는 법이다. 갓 태어난 야만인이 풀로 만든 옷을 입고 고향의 숲속을 멋대로 마구 뛰어다녔을 때 풀을 뜯던 산양의 무리는 그가 녹색의 어린 나무인 줄 알고 그의 뒤를 쫓아다녔다. 그때 이미 퀴케그의 야망에 찬 영혼은 이따컴 나타나는 포경선 정도에는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국가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추장, 다시 말해서 왕이었고 숙부는 대재관이었다. 외가 쪽으로는 숙모들이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용감한 전사들의 아내라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었다. 그의 핏줄 속에는 우수한 혈통, 야생적인 청년기에 습득된 야만적인 성량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흐려졌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혈통, 왕자의 그것이 흐르고 있었다. 세그항, 뉴욕의 동 알렌디에 있는 항구랍니다. 세그항의 배가 아버지가 다스리는 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퀴케그는 그리스도교 국가로 건너갈 길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배는 선원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청을 물리쳤다. 왕인 아버지의 세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퀴케그는 굳게 맹체를 한 뒤 혼자 통나무배를 타고 먼 해업으로 지어나갔다. 큰 배가 섬을 떠났다면 반드시 그곳을 통과할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곳의 한쪽에는 산호초가 이어져 있었고 또 한쪽에는 물속까지 무승한 홍수림에 덮인 얕은 곳이 있었다. 물 위에 떠도는 통나무배를 그 숲에 감추고 이물을 반대로 향하게 한 채 자기는 이물에 앉아 노을을 나지막이 움켜쥐었다. 배가 가까운 곳으로 미끄러져 왔을 때 그는 번개처럼 돌진해 큰 배의 배전을 붙잡는 한편 다리로 통나무배를 힘껏 뒤로 차 뒤집어 가라앉혀 버렸다. 그리고는 쇠사슬을 기어올라 가판에 몸을 던지고는 쭉 뻗어 누워 고리 달린 볼트를 붙잡은 채 몸이 산산조각으로 잘려도 손을 놓지 않겠다고 외쳤다. 선장이 바다에 던지겠다고 위협을 하고 당금을 손목 위에 휘둘러 댔지만 소용없었다. 퀴케거는 왕의 아들이었다. 퀴케거는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그는 목숨을 건 담력과 그리스도교 국가를 방문하려는 열망에 감동돼 드디어 선장도 마음을 풀고 배에 태워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기품있는 야만족 청년 바다의 웰즈 왕자는 결코 선장실로 안내되지는 않았다. 선원들 틈에 고래잡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국 도시의 조선소에서 놓여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표토르 대제처럼 귀캐그도 치욕같은 건 좀 아랑곳하지 않고 무지목매한 제 고향 사람들을 개화시키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만 있으면 조칼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가 내게 한 말로 미루어보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던 것은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움으로써 자기의 백성들을 지금보다도 더욱 행복하게 아니 더욱 높게 끌어올리려는 갈망이었다. 그러나 고래잡이 일에 익숙해지는 동안에 그는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비참하고 사악할 수 있다는 것을 부왕의 이교도들보다 한층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었고 세강에 도착하여 그곳 선원들의 행동을 목격하고 그 후 네트키스로 가는 도중 그들이 그 금요를 어디다 어떻게 쓰는가를 보았을 때 가엾은 퀴케그는 절망의 구름으로 굴러떨어졌다. 어디를 가나 세상은 악하다고 그는 느꼈다. 그는 이교도로서 죽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마음속은 옛날 그대로의 우상 숭배자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교들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그 의복을 입기도 하고 그 대어먹지도 않은 말을 흉내 내리고도 했다. 이미 고향을 떠나 많은 세월이 흘렀다거나 하나 어느새 기묘한 습관이 몸에 베어버린 셈이었다. 나는 넌지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왕위를 이룰 생각은 없는가 또 부왕도 이미 연로에 약해졌을 텐데 이미 돌아가시진 않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직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하고 자신은 이미 신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교 아니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으므로 30명의 선왕을 이어서 그 순결 무교한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기의 몸이 다시 정화되었다는 자신이 생기면 언제든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로는 선원 생활을 계속해서 사대양을 두루돌아다니며 한바탕 즐기겠다고 말했다. 작살잡이가 된 이상 저 깔꼬리 모양의 쇠부치가 지금은 왕의 홀 대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었다. 그는 바다로 나가 하던 일을 다시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 말에 나도 고려잡이를 나갈 계획이며 넨트킷에서 출범할 생각이란 걸 알렸다. 뭐니 뭐니 해도 그곳은 모험적인 고려잡이가 출범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항구 같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뜸 그도 그 숨에 함께 가서 같은 배를 타자. 같이 당번을 쓰고 같은 보트를 타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자. 한마디로 나와 운명을 같이 하자. 그 운명 속에 용감하게 뛰어들자고 내 손을 단단히 쥐면서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기꺼이 찬성했다. 그것은 다만 키 쾌그에 대해 느끼기 시작한 애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바다에 대해서라면 나같은 상선의 선언도 상당히 알고 있지만 고려잡이의 신비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이런 숙련된 작살자비는 더없이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야기도 파이프의 마지막 연기가 꺼지는 것과 동시에 끝났다. 키 쾌그가 나를 끌어안으며 이마를 맞대고서 불을 꺼자 우리는 이리저리 뒹굴다가 곧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두 사람의 친구가 되었네요. 제 12장 끝났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